나를 원할 것 같으면 신나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주신 있으면 나를 따라해줘요. 여기는 어쩌지세요? 네, 여기서 코러스를 받으면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것을 떡상시켜줄 스타들 코러스 게이 아이돌 황태아 이혁민이.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매직 유랑단. 한 번에 발동하사 코러스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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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휘인입니다. 귀인이요? 휘인이요? 휘인이요? 휘바람이라고? 휘바람? 휘바람이라고요? 뭐야, 누구야? 뭐하는 거야, 지금. 걸그룹 마마무 몰라. 이분이... 아, 걸그룹 마마무예요? 그래. 이분 문별. 아, 또 있잖아, 또 있잖아. 화사, 화사. 또 있잖아, 또 있잖아. 솔라.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조갑경 씨. 누구 씨? 허창. 허창 씨. 허창이 왜 나와? 양희은 씨인가? 권인아. 몰라요, 우리 친한다고 가지고. 휘인 씨 아니야, 휘인 씨. 아예 모르겠는데, 전혀. 이번에 솔로곡 나오셨고 또 나와주셨단 말이야. 아, 솔로곡이 나왔어요? 어. 아니, 우리는 아예 모르겠는데 무슨 코러스 넣어달라는 거야. 그래, 처음 앨범을 내야지. 인지도도 없는데 솔로곡부터 내면 어떡해. 아, 일단 우리가. 우리도 돈 받고 하는 거야. 다 알잖아. 그럼 내 이름이 진짜 황태겠어. 집중하자, 이것들아. 네. 아, 열심히 하니까 코러스 한번 넣어드리자, 이제. 이 사람 노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아, 음색깡패 아니야. 아, 또 깡패예요? 야, 우리 코너는 무슨 깡패만 찾아오냐. 다 음색깡패, 고음깡패, 다 깡패야. 그러면 일단은 살짝만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우리가 뭐 실례인가? 아니, 아니,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으세요. 지적을 좀 봐야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가겠습니다. 아우, 아우. 야, 황태야. 라이브 어땠니? 별론데. 별로 아예 배우질 않았네. 음색깡패가 아니라 음색 비오예요, 비오. 좋았잖아. 아니야. 전혀 기본이 안 됐다, 황태야. 그럼 당연하지. 이거 배워야 돼. 이렇게 해서는 깡패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황태야, 어떻게 해야 돼? 그분 모실까? 아, 그런데 그분은 모시기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귀이 씨 챙겨줘야지, 또. 어쩔 수 없지. 용 선생님. 아, 선생님.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그렇지, 그렇지.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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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마야. 어려운 걸음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에요? 네. 앞으로 좀 오세요. 여기서 하세요. 세게 당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창법이 다르긴 한데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보다는 이 노래에서 나오는 건 목소리. 그러니까 이 횡경막을 통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예컨대. 잘 봐요, 잘 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느낌 있는 여자. 느낌 있는 여자. 보증감 있는 그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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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야. 감자가 나오네. 이거야, 귀인 씨. 이거라고요. 날카롭다, 창법이. 날카롭다. 이거 되겠어요, 귀인 씨? 한번 해 볼게요. 이거야, 이거야.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느낌이 있는 여자. 본능 금 있는 여자. 그런 여자 여자 여자. 선생님, 괜찮았어요? 귀 쪽이 미흡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노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귀한 곡으로만 해 주셨는데 노래 하나 더 있으면 그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다른 노래 더. 다른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네. 헤이 미스터 생각이 멋진 남자야 바로 너, 너. 이 노래. 그렇게 부르면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나를 잘 보세요. 세푸너야 뭐야. 호흡을 그렇게 뺏어가면 어떻게. 전질된 것 같아서. 이거는. 해보세요. 헤이 미스터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아, 그 옆에. 아, 그 밑에. 아, 그 옆에. 그 뒤에. 아, 알겠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쇼 잘 봤어요. 10번 받아가세요. 야, 아니. 좋네. 아니, 내가 보니까. 아니, 잘하네. 아니, 잘해. 음악이 되니까. 야, 황태야, 우리가 코너스 넣어주자. 그래. 끊지 말고 그럼 한 방에 가자. 준비해 주시고. 야, 오늘 오묘하다, 분위기가. 오묘해. 자, 음악 주세요. 맘바마고 휘인이 신곡 오묘해를 가지고 사이코러스를 찾아왔다. 그런데 휘인아, 잘 들어놔. 네 곡 오묘해 때문에 여기 분위기 외워해지면. 느긋은 사람 아니라 1대1 마찬이다. 야, 이동해. 너 똥 먹었어? 야, 저쪽 보고 노래 불러. 아, 내 인중에서 나는 냄새였구나. 불러. 불러. 송남쪽. 백길 따라 이 백길. 주시 회신. 프레시 민트 스피아 민트. 네 얼굴이. 이목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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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빨리. 세션을 올려. 산다, 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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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빠빠, 빠빠, 빠빠. 잠깐. 이 노래 어디서 틀어봤는데?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이 노래 리얼리 리얼리. 널 좋아해. 리얼리 리얼리 리얼리. 널 좋아해.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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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널 좋아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고 힘이 나는 에너지 같은 존재죠.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생각해도. 특히 자기 전에 너무나도 생각나는. 휘바 휘바 아일리톨 빌란드 아저세.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독보적인 빛으로 우리의 심장을 콩콩콩 깡게 만들 듣고 있으면 어깨춤이 저절로 나게 하는 존재죠 한국이라는 모를 쓰고 없는 휘몰이 장단 성도적 승려가 나와 죄송합니다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빛나는 솔로로 돌아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살아나고 화려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임원님 빛나는 솔로 이걸로 픽스시켜